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민수 대표님,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정부의 정책도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, 관련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? 네, 반도체조를 볼 때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. 업황은 안 좋지만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팅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가운데,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포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이클은 생각보다 좀 당겨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최근에서라도 좀 반영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게다가 또 K-칩스법이 3월 말 정도쯤 돼서 통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확대 얘기들, 특히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서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공정 섹터라든가 또 디자인하우스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는 좀 미끄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관점 쪽에서 한 종목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프로텍이라는 회사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LED 관련된 쪽에서 장비와 관련된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반도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표면 실정 공정이라고 하는 SMT라고 하죠. 즉 칩 위에 붙여놓고 거기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글로벌 오셋이 강화되면서 패키징 쪽, 검사 테스트 쪽도 같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LED 쪽의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80%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20%까지 나오고 있는 어떤 캐시 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.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.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왔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19% 늘어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전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지금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은 삼성전자의 영향력과 함께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손절가는 2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반도체 주 중에서 프로텍 오늘 관심 중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는 3만 5천 원, 손절가 2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반정민 소장께서도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? 사실 제일 큰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상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상황처럼 30일 날 이 부분들이 세액공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삼성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. 많이 진행이 될 거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게 된다 한다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렇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M&A 관련된 이슈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과 연계된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챙기시기 바라겠고요. 제가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를 계속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 AD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시스템 반도체 요구를 받아서 IP 업체의 특정 IP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칩 성능 향상 및 고사양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통해서 좀 이슈를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데 특히 독일 AI 반도체 전문 기업인 비디안티스와 자유주행 SOC 개발 계약을 맺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PIM이나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제일 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난 2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M&A 관련된 기대감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사실상 삼성과 계속 이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챙기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동사가 2009년 TSMC의 VCA 선정으로 통해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하면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삼성도자 파운드리와 DSP 협력 파트너를 맺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 연계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. 기술력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국내 해외보다는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금일 그 AD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13%의 주가 흐름을 안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한다는다면 비중을 적게 좀 매수를 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. 목표가는 사실상 2만 5천 원까지 생각을 했는데 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손절가는 솔직히 1만 9천 7백 원 지정을 했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 손절가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2천 원 아래 때는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삼성과 연계된 반도체 기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관심 종목으로는 AD 테크놀로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